11월 22일 월요일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게 될 어린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기 나오는 14만 4천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은 천국을 뜻하고 산에 서 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단무섬에 갇혀 외롭게 지내던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기쁨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도 14만 4천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재림신앙 이음 평택중앙교회 고유진 일곱빛 농아인교회 허승훈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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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